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이 심의를 국비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박광원 원내대표, 이병훈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사항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당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인 AI 및 미래차 산업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역화폐, 청년 일자리 등 필수민생 3대 사업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정책 현안 4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고 디지털 기반 미래차 기술 상용화 플랫폼 구축 등 12건의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늘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으로 민주당이 광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성장한 광주 비엔날레를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공무를 거쳐 전시관을 건립합니다. 1995년 출범한 광주 비엔날레는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성장했지만 시설이 달가 위상에 맞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국제공무를 통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이 추진됐습니다. 우리시는 국제설계 공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건축과를 참여시킴으로써 국제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광주 비엔날레에 갈맞는 전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무에는 국내외 건축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외국 건축사 자격만 있는 경우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가 등록은 10월 6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은 총 사업비 1,182억 원이 투입돼 현 비엔날레 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약 3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가 5월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일빌딩 24호에서 개최된 광주시민대토론회는 5월 단체와 5.18 기념 행사위원회, 시민단체, 일반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 첫날인 12일에는 내일의 5.18을 상상하자는 주제로 개개인에게 5.18은 어떤 의미인지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13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5월 문제와 5.18 기념 행사 평가 및 발전 방안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각 단체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광주 공동체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5월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시민의 신뢰를 제구하기 위한 노력과 5월 정신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17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콘텐츠에 빠져들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는 CJ, ENM, SK 브로드밴드 등 방송, 영상, 캐릭터 관련 콘텐츠 기업 등 400개사가 함께하며 특히 올해는 미국, 중국, 독일 등 32개국에서 참가했습니다. 행사 기간에는 K-콘텐츠 수출 상담회, 국내외 콘텐츠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퍼런스, 네트워킹 파티 등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그램이 잇따라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무료 상영, 게임 체험존, 코스프레 페스티벌, 캐릭터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와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강주의 에이스페어는 국내 콘텐츠 수출 경쟁력을 제거하고 관계자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 시민들을 위해 보고 즐길 거리도 풍성하게 준비한 만큼 많은 참여을 합니다.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광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문을 연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개소 당시 CCTV 3천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10년간 운영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현재 만여 대까지 확충됐습니다. 초반에는 CCTV를 활용한 방범과 재난대응 서비스가 주를 이뤘고 현재는 아동, 치매환자 등 위급상황 지원, 전자발찌 위반자 검거, 긴급수배 차량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인 검거 700여 건, 응급환자 지원 및 음주노숙자 사고 예방 등 5천여 건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실증을 통해 진흥형 관제를 더욱 고도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70억 원을 투입해 1,300여 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 교체하고 진흥형 영상관제 시스템을 확충해 화재, 군중 밀집 등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CCTV 확충과 꼼꼼한 관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광주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